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덕분서쿨 인정이 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음양으로 함께 되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 그걸 우리는 영혼 혹은 영가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영혼육 삼중부조로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 몸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자라는 것을 모르고 실제로는 그 능력을 다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안타까웠다. 내가 사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안내해 줬으면 정말 빛나게 한번 써보고 특히 사람 몸을 가장 빛나게 한번 써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다행히 덕분스쿨에서는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지금도 안 늦다. 여러분도 똑같이 영혼육 삼중부조로 되어 있으며 사실은 전지전능하다는 말할 때는 영을 표현한 말입니까 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몸을 가지고 계시든 가지고 있지 않든 영은 전지전능하다. 그 영과 함께하고 있는 혼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혼으로 살 때는 그 능력을 발휘 다 못했다는 걸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으로 살 때는. 그래서 혼이 영적으로 이동해서 영과 하나 됐을 때 그 능력이 다 발휘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이 내려놓고 영과 하나 되는 것을 무심히 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이 덕분입니다 하고 내려놓고 무심히 들면 영과 하나 되어서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고 지금도 비록 사람 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이 우리의 육체, 몸뚱이란 육체가 아니라 그걸 유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흘러가는 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 오실 때 몸이 있기 때문에 느껴요. 그 몸이 흐르는 에너지라서 이렇게 보면 여기 느낌이 있어요. 왜? 에너지가 전달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눈에. 그렇지만 분명히 느끼죠. 왜? 움직이고 있는 생명체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전지전능한 영의 나툼이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다. 그래서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쓰는 것. 연습을 하실 때 무심공부가 그래 중요하다고 그래서 덕분입니다 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똑같이 영혼들도 똑같이 입꼬리 올리고 학문 닫고 학문 의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몸뚱이 없는데 여러분 몸뚱이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몸뚱이로 안 해요. 여러분 기억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입꼬리 올리면 올라간다 하고 기억으로 하는 거지 지금 몸뚱이로 입꼬리 막 이래 올리고 안 해요. 여러분도 생각으로 입꼬리 올렸다 하고 하는 거지 똑같습니다. 학문 의식한다고 하는 거지 학문을 대놓고 막 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영혼들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똑같이 영혼 하나밖에 없으니 똑같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안타까운 게 전지전능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능력을 계속 사용하라고 줬다 이건 반납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도 아시고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원시반분이라는 세상에 그렇게 살았던 시대와 같아 한 번 더 되새기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